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무학 도전 늦은 시간에 저희들이 또 오랜만에 오늘이 그 어 3월 31일 안녕하세요 정재훈입니다 좋습니다 오늘 즐겁게 이 분위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coming on 여러분 반갑습니다 근데 오랜만에 보였잖아요 너무 신나요 같이 얘기하고 떠들고 향수를 너무 많이 뿌렸어요 이렇게까지 뿌리죠 2년후라는 생각이 안들 정도로 저희는 다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머리 좀 까면 뒤에서 또 냄새 뒷머리 떠 열심히 사줘서 그래 옛날에 앞머리 뒷머리 저 너무 반갑습니다 난 가리지 말고 여기 보고 얘기하라고 여기서도 연락을 안해가지고 어? 어? 화함 보내줬잖아 1년만에 또 이렇게 만난다고 하니까 사실 저 조금 어저께 잠도 좀 터치고 아니 뭐 방송을 하라고 이런 줄 모르고 그냥 멤버들 본다는게 되게 설레여가지고 사실은 그동안 진짜 미안합니다 제가 전화하면 혹시라도 부담 줄까봐 전화를 못했어요 전화하셨잖아요 두번째 가게 오픈할때 저한테도 연락하셨잖아요 화함 보내라고 화함 보내달라고 연락하셨잖아요 화함? 그정도로 할 수 있는거 아니에요? 아니 그니까요 그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정로랍니다 수사 1년만에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해서 정말 너무 당겨주세요 뭘로 사면 만우절 만우절 하나 둘 셋 만 많이 기다리셨죠? 우와 이렇게 모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오 우린 죽지 않았어요 오 단지 여러분들이 찾아주기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우야 절! 절 절 절편 으아아아아아아아악 늘 체사를 다하는 정영돈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무화 도장 에이요 안녕하세요 노홍철입니다 야 이거 정말 설레이네요 얼마만이야 한 5년만인거 같은데 한번 감히 해보겠습니다 무한 도전 뭐 달라붙는데 무한 도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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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뭐 감히 무한도전을 외치고 들릴 말씀은 없고 제가 할 수 있는 감히 들을 수 있는 말은 한마디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예 죄송합니다 예 아 너무 죄송합니다 정말 아 이건 정말 하하 정말 예 너무 죄송합니다 예 너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모두에게 너무 죄송합니다 멤버들한테도 죄송하고 시청자분들한테도 죄송하고 죄송합니다 예 여러분 하지만 힘든 세상이지만 춥고 바람이 불지만 계속 각자의 분야에서 뜨거운 도전하시길 바라면서 시청자분들도 우리 멤버분들도 파이팅 외칠게요 파이팅 무한 야 너무 오랜만에 도전 뿅 길이도 예 뭐 저희 또 멤버였었지만 지금은 뭐 이렇게 자리를 하지 못했지만 우리 전진도 그렇고 예 뭐 갑자기 오늘은 뭐 생각이 좀 나네요 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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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막내 강입니다 저녁하고 나서 매번 이렇게 다 보고 싶다고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오늘 드디어 이렇게 감독님 포함해서 우리 멤버들 다 많이 만났어요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아 저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6개월 7개월 빠르면 아니면 2년 안에는 돌아올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좀 시간이 좀 길어져가지고 많이 아쉽고요 네 그렇지만 저희가 꼭 얘기 드린대로 꼭 친구들 여러분들이 저희를 기다려주신다면 꼭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인사를 좀 드릴까요? 네 무한 도전 무한 도전 무한 도전 무한 도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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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전